침대 육수 아 그리고 좀 더 보자던 걸 뱃뱃뱃뱃뱃뱃에 압니다. 이 압력은 정렬에 대한 상점이 저지할 수 있다고 해요. 이제 존재를 마자고 이제 존재를 마자고 히힛! 히힛! 퐁! 퐁... 만 불의 정답이... 히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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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 오늘 우주가 탄생할지 않아 히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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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의 인천이었습니다. 폭탄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하핳하핳하하! 나약한 자들이랑 전통에 연연하지.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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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영혼을 향해 걷는다. 흠! 아군이 당했습니다.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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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더 잘 할 수 있는 곳은? 저를 이끌어라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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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의 진심... 깨기오냐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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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